네, 스님.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예전에 한참, 한동안 제가 좀 많이 몰려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상 속에서 틈틈이 현재에 머무르면서 뚜렷한 감각들을 먼저 알려고 해서 통치인 그냥 생활 속에 알아차림을 하려고 해도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몇 분 하다 보면 지치고 재미가 없고 자꾸 이건 이렇게 해야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번뇌들에 후딱 한 30분, 한 시간 지나가고 나면 오늘도 뭐했지 이렇게 화만 많이 넣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수행이 오히려 멀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아예 어쩌면 지금 제 조건에서는 이걸 유지할 만한 지혜나 삼매가 없는 게 아닐까 나는 좀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일하는 동안 이 일을 다 알아차리면서 하자. 놓치지 말자 보다. 그냥 아예 공덕을 짓는 마음으로 기쁘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 시작할 때도 이거 해서 이 공덕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이 전해지기를 이든 그냥 길을 쓸면서 오늘 일길 가는 사람들이 편안하기를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그 일을 시작하고 또 중간중간 딴 생각으로 가면 이렇게 되뇌고 했는데 하다 보니 발견한 게 의외로 이렇게 하니까 의도하지 않았는데 알아차림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호흡 수행을 할 때도 원체 몸이 피곤하니까 또 이래야지 저래야지 하면 저에 대해서 화만 내니까 그냥 저처럼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도 마음 성냄으로 가지 않고 잘 머무르기를 이런 식으로 그냥 자외 수행을 시작하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오히려 좀 더 편안하게 호흡에 잘 머무르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는 알겠는데 정확하게 무슨 원리로 그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게 됐습니다. 그게 일종의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보통 사람마다 자기가 좀 약한 고리가 있잖아요. 번뇌가 잘 일어나고 또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번뇌가 좀 많은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보면 그런 화가 많거나 또는 불만족이 많고 또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불만족을 많이 일으키는데 수행하기 전에 내가 그냥 오늘은 이 공덕을 오늘 수행하면서 쌓은 공덕을 모든 사람에게 해양하겠다라든가 또는 내가 그냥 현재 이 수행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자외의 마음, 그 일종의 자외의 마음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런 자외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자체로 우리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생각 없이 현재를 알아차려 할 때 특히나 이제 이 생각이 없다는 건 탐욕이나 성냄 등의 장애로 인한 생각이 없는 걸 이야기하는 게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리 내가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이렇게 좀 좀 어루만져서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줌으로써 오히려 수행할 때 이렇게 너무 긴장이나 이런 걸 풀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너무 잘하려고 한다거나 그냥 내가 현재 이 하는 거, 내가 조금이라도 수행하는 게 이제 좀 공덕이 해양되고 많은 사람이 이익이 되고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좋은 마음, 자외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 자체가 이제 우리 마음을 되게 편안하고 부드럽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냄을 예방해 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수행이 잘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마음이 이미 이제 그 성냄을 좀 가라앉힐 수 있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줬으니까 호흡을 해도 호흡하고 좀 더 잘하게 되고 또 극기 수행을 해도 마찬가지로 일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수행하기 전에 내가 이 앉아있는, 예를 들면 자선할 때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앉아있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내가 이런 다른 대상에 대한 생각 없이 호흡만 알고 앉아있겠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일종의 마음의 방향성을 이렇게 환기시켜주는 거거든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수행을 하겠다 이렇게. 그런데 또 사람에 따라서는 좀 화를 잘 내고 뭐 그런 좀 뭔가 불만족이 많고 이렇다면 내가 앉아서 이 수행하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좀 아주 화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자의 마음으로 먼저 이렇게 마음을 좀 이렇게 추스려 준 다음에 이렇게 수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수행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호흡수행이나 이런 수행하기 전에 이 세상에 있는 내가 오늘 수행한 이 공동이 모든 존재에게 회양되기를 이렇게 하거나 또는 이제 나하고 같이 수행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렇게 하거나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이런 식으로 자의 마음을 좀 이렇게 일으킨 다음에 이제 수행에 들어가면 수행이 훨씬 잘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이미 장애 중에 되게 대표적인 장애를 좀 이렇게 놓게 만들고 이렇게 수행해 들어가는 거라서 그건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후에 사실 고민을 하게 된 게 불자로서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존의 기억을 되돌아보면 제가 수행을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야가 되게 좁아졌었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말로는 살면서 수행하는 거지라고 해왔지만 여전히 그냥 어느 정도 알아차림이 유지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호흡수행이 잘 되는 거나 이러한 것들을 주로 수행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다 보니 마치 내 삶의 조건들은 따로? 예를 들면 내가 이런 이런 일이 내 주변에 일어나는 한 여기 알아차림이 안 되고 호흡수행이 잘 안 돼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따로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포기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좀 잘 살자 그냥 부처님 말씀 따라서 공덕을 짓고 좋은 마음으로 살자로 돌아오고 나니까 확실히 스님 말씀하신 대로 성냄이 줄면서 그 수행도 호흡수행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 속에 알아차림이 잘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 그보다 저한테 조금 크게 느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팔 정도를 그냥 실천하는 건가? 라는 감각 같은 게 조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이제 호흡수행 전에 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 눈 뜨는 대로 사람들이 이제 잘 지내기를 바라고 편안하기를 바라고 그냥 하루에 몇 번 밥 먹을 때마다 이 음식이 저한테 오기까지 조건된 모든 분들이 다 편안하기를 바라고 제가 이 음식을 먹고 마음을 맑게 써서 저에게 음식이 전해지기까지 한 분들에게 모두 보시공덕이 잘 돌아가기를 바라고 그냥 그런 마음들을 되게 루틴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냥 자주자주 일상의 요소들 속에 넣고 가끔씩 도반들이랑 만나서 개를 잘 지켰는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그게 좀 그것 자체만으로도 뿌듯하고 행복하고 이런 삶 자체가 좋아지면서 그냥 뭔가 바른 견해가 전보다 좀 가까이 있어진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런 불자로서의 삶? 그냥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부처님 뜻대로 삶을 영 살아가는 건가에 대한 난 부분이 저한테 부족했어서 저도 모르게 팔정도는 마치 호흡수행에만 있거나 아니면 그런 반조에만 있거나 이렇게 좀 시야가 좁아지게 보지 않았나 이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너무 호흡수행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몰두를 하다 보면 그냥 나중에 되면 이제 집중이 잘 되나 안 되나 이게 수행의 척도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대개 이제 겉으로 드러난 그 현상. 집중이 잘 되면 수행이 잘 되고 집중이 안 되면 수행이 안 되고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가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꼬여 있고 또 옮겨 있고 대개 이제 물 오염되어 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점점 엉킴이 풀어지고 또 꼬여 있는 마음도 풀어지고 이제 오염된 것들이 서서히 이제 없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수행을 해서 이제 수행이 깊어질수록 예를 들면 수다운이 되면 개가 완성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남들에게 비난받을 행위는 절대 안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삶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행위가 다 녹아나게 되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또 수다운은 절대 남에게 뭐 자기가 얻은 거를 아끼거나 이런 인색함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남도 잘 이게 마음이 전인적으로 사실은 변해가는 게 정상적인 흐름인 거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막 그 어떤 특정한 수행 테크닉에만 몰두하다 보면 그 테크닉을 잘 익혔느냐 안 익혔느냐 이것만 가지고 이제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수행을 평가하게 되는데 이거는 되게 치우친 방향으로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아까 이제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팔정도를 닦는 거라고 하면 팔정도 속에 말 그대로 이런 거거든요. 팔정도는 바른 견해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바른 견해에 따라서 세상에 있는 현상들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 생각해라. 말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할 때도 바른 견해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서도 바른 견해에 따라서 이야기하고 노력할 때도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노력하고 기억도 바른 견해를 따라서 기억해야 되고 산매도 바른 견해를 기반으로 산매를 당하는 이게 이제 팔정도잖아요. 그러니까 팔정도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사실 대개 모든 방면이 다 진리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불자로서의 삶이라고 수행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남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보시행도 잘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이제 계도 잘 지키게 되고 또 산매도 잘 따고 지혜도 개발하고 이렇게 모든 계정에 여기다 보태면 이제 보시행, 공덕행까지 다 같이 두루두루 성장해가는 게 이제 올바른 수행의 자세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개 이제 수행이 풍부해지는데 너무 이제 막 어떤 방편을 놓치면 안 되고 항상 알아차림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 마음이 약간 궁색해지거나 또 약간 수행을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개입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약간 경직되게 되고 그 욕망이 강한 만큼 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또 불만족이 많아지고 화도 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지금 질문자가 이야기했듯이 수행자가 해야 될 마음 뭐 아침에 일어나서 모든 존재가 부처님께서도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모든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하는 이런 자비 수행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고 항상 좋은 마음 그러니까 이제 유익한 마음을 일으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두루두루 갖추어지다 보면 이제 해로운 마음들은 점차 사라지고 빛바래고 나중에 이제 유익한 마음이 이제 우리 마음에 주된 걸로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가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근데 이게 수행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냥 막 집중이 잘 되고 막 님이 있다가 뜨고 막 이런 것만이 수행이고 다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어떤 한 분야 한쪽으로는 좀 이렇게 개발이 될지 몰라도 그거를 뒷받침해 주는 우리 수행자로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게 되면 어찌 보면은 균형이 깨져가지고 오히려 분재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행자가 갖춰야 될 8정도라는 게 수행자가 꼭 갖춰야 될 8가지 요소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수행하다 보면 하나하나 말할 때도 좀 함부로 하지 않고 되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하고 진실되게 말하고 이런 것들이 몸에 익어지고 행동할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적절하지 않은 행동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모든 게 두루두루 우리 삶 속에서 진리가 녹아내리게 되죠. 그렇게 가는 것이 아주 바람직한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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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